안녕하세요 섭입니다 뭐 저희들이 가죽 제품을 만들 때 납작하고 평평한 디자인들을 많이들 하죠 왜냐하면 그게 직관적이기도 하고 뭐 작업하기도 쉽고 여러가지 어 용이성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들을 합니다 그런데 불리한 부분은 있어요 납작하기 때문에 뭔가 부피가 있는 물건을 수납하기 어렵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판을 따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밑판과 함께 따로 만드는 부피가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하는데 뭐 한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앞판 뒷판 밑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옆판을 따로 두면 이 공간간 만큼 뭔가 다른 것을 수납하기 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언제나 있죠 바느질을 하려면 구멍의 개수가 맞아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데 여기와 여기에 구멍의 개수를 맞추는데 항상 고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곡선인데다가 가죽의 두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겉에 있는 구멍의 개수들을 치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샘플로 가져온 것 같은 경우는 이쪽이 총 46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3.38짜리 그리프로 뚫었고요 46개 구멍이고 제가 이렇게 위치를 체크해서 여기 은색 보이시죠 은색 은색 여기서부터 뚫고 또 여기서부터 뚫었어요 이 곡선을 빼고 그러면 여기는 46개고 제가 11자로 직선만 뚫어 놓은 게 19, 19 총 38개니까 8개의 구멍만 이 곡선에서 뚫어지면 구멍의 개수가 맞기 때문에 제가 바느질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3.38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끝에 걸쳐서 1, 2, 3, 4, 5, 6, 7, 8, 9 같은 3.38짜리로 하면 8개가 나와야 되는데 9개의 구멍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구멍의 개수가 하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곡선에서는 나도 모르게 간격을 조금씩 늘려서 구멍을 8개로 맞춰줘야 바느질하기 수월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의 개수를 맞추는 것도 방법인데 제가 이제 mvlog, 메이킹 비디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선 온 곳을 써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 건데 구멍의 개수를 맞추지 않고 겉에 있는 구멍을 베이스로 붙여 놓은 다음에 한 날짜리로 다 뚫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익숙하시기 전에는 좀 숙갈되기 전에는 안쪽이 엉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숙달이 되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멍의 개수를 맞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쪽과 동일하게 이쪽도 뚫었습니다 구멍이 46개인데 이 구멍의 개수를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쪽 구멍을 다 뚫었고요 이거는 구멍을 뚫지 않았습니다 옆판은 구멍을 뚫지 않은 거죠 그러면 제가 이것과 이것을 본딩해서 먼저 붙여 볼게요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기 했는데 이 겉을 베이스로 이 안쪽 것이 주름지게 넣어서 만든다고 하면 이쪽이 조금 주름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이 되고요 옆판을 베이스로 해놓고 이 둘레 앞판, 밑판, 뒷판이 되는 것을 하면 이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곡선 부위가 가죽의 두께라는 것과 만나기 때문에 그 포인트 때문에 같은 간격으로 했을 때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구멍이 하나든 두 개든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저희는 구멍의 개수를 맞춰서 바느질을 하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죠 겉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이 안쪽 옆판 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겉에 뚫려 있는 구멍을 베이스로 이 한 알짜리 사선 송곳으로 그대로 뚫으시는 거죠 이거는 조금 숙달이 많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엉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 몇 번 해보시고 연습이 되고 익숙해지시면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로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구멍을 베이스로 해놓고 이렇게 뚫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사선 모양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잡고 양쪽에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손바다라고만 살짝 누르는 거죠 지금 충분히 이 사선 송곳이 날카로운 상태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켜잡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렇게 돌리지 않는 거죠 일정한 각도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잡고 당연히 여기는 내 손가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송곳이 뚫고 나올 거니까 양쪽에서 살짝 잡아주는 거죠 이 상태로 천천히 뚫으시는 거죠 잡고 천천히 잡고 천천히 여기서 엄지나 검지 둘 중에 하나는 약간 안전바 처럼 더 이상 송곳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잡고 하면 이제 검지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거죠 굳이 더 크게 뚫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안쪽을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 안쪽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각도로 일정한 두께로 일정한 깊이로만 할 수 있게끔 숙달이 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연습이 필요하지만 훨씬 수월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솔직히 직선 부위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특히 곡선 부위가 저희가 하고 싶은 거죠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잡고 수직으로 넣었다 빼고 이것도 수직으로 넣었다 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으로 넣었다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일정하게 다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느질 하고 이런 게 훨씬 수월하죠 구멍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쪽을 다 균일하게 구멍의 개수를 맞춰서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러한 방법도 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해보면 참 메리트가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간단한 것들 조그마한 것들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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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